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무염치 동생과 많이 어지러운 언니 이래가지고 혼미한 두 애자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래요 비록 백수인건 맞지만 그래도 꿈이 많은 아이인데 이런 내 동생을 남편놈이 밟았습니다. 아니 가족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제, 남편이 제 동생과 시누이를 은근슬쩍 비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4살이 더 많지만 같은 30대구요. 제 동생은 저랑 4살 차이, 시누이는 저랑 동갑입니다. 그러니 시누이랑 제 동생도 4살 차이가 되는거죠. 일단 저는 남편의 뜻으로 전업주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과금을 포함해가지고 한 800만원 벌어오는데 시누이는 학력이 월등히 좋은건 아니지만 워낙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곧잘하는 그런 똑순이 스타일이긴 해요. 지금 현재 자기랑 친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처음에는 쇼핑몰이 커바자 쇼핑몰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보니까 모델도 많고 촬영팀도 따로 있고 그렇게 정식 직원들만 따져도 100명은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 회사에서 인사팀 총괄자로 일을 하고 있대요. 끝으로 제 동생, 배우고 싶은게 많고 학업에도 욕심이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를 배워도 대충이 아니고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구요. 또 배우고자 하는 것들은 꼭 본인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뭘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은 아이패드 드로잉 그리고 비즈 주얼리 쪽으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렇게 뚜렷한 벌이가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엄마 아빠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 용돈 겸 해가지고 학원 등록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는 뭐 금전적으로 큰 힘듦은 없었어요. 아 그렇다고 벌이가 아예 없는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배운걸 나눔인가 뭔가 이런걸 하면서 소소하게나마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사업자도 냈었고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요. 제 동생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게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다행이고 게다가 얘가 그걸 막 금방금방 흥미를 잃는게 아니며 계속 뭔가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기특하다 까진 아니라도 그래도 언니로서 늘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남편이 이런 제 동생이랑 자기 동생 신우이죠. 이 두 사람을 비교 아닌 비교를 하는거에요. 아니 그 처제는 언제까지 학원이랑 알바만 할건가 보니까 요즘은 알바도 안한다고 하더만 이제 나이가 서른이면 자리를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 딱 이러길래 아우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랬더니 남편도 그래 하긴 뭐 다들 각자 알아서 사는거지 뭐 자기 인생인데 이러면서 대충 대화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거에요. 솔직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거야 이러면서 조금 따졌더니 남편이 말없이 카톡을 열어서 보여주네요. 몰랐는데 그동안 제 동생이 남편한테 연락을 좀 많이 했더라구. 대화 내용은 무편집입니다. 형부! 꽁꽁이 언니 땡땡이 달린다고 했었죠? 어... 아마 그럴거에요? 헐 개부럽다. 그럼 꽁꽁이 언니 회사에 좀 지분도 있나?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런거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 형부! 그러면 꽁꽁이 언니한테 내거 비즈팔찌 이런거 악세사리로 단독판매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줘요. 어? 아니 나는 꽁꽁이가 정확히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형부! 친오빠 맞아요? 아이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제 위치에서 사는거지 뭐 다들 밥 보러 먹고 산다고 바쁜데 뭐 신경쓰고 그럴 겨를이 어딨어? 에이 그래도 오빠인데 아무튼 꽁꽁이 언니한테 저랑 계약하자고 말해봐요. 그래? 근데 처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뭐 계획서라던가 어떤 제품인지 뭐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준비된거 있나? 그럼 줘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에? 당연히 없죠. 그런게 없으니까 이렇게 가족한테 부탁을 하는거죠. 이제 배운 제가 뭔 준비가 되어있겠어요.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꽁꽁이 언니 땡땡이 다닌다 했고 또 땡땡 정도면 제가 만들고 있는 비즈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거지 뭐 어? 그럼 우리 꽁꽁이가 질색을 할텐데 그런거 준비 하나 없이 얘기하기엔 무리지. 나도 그런 말도 잘 못해. 안돼 이거. 헐 형부 진짜 오빠 맞아요? 아씨 어쩌지 그냥 우리 언니한테 한번 말해볼까? 대충 이런식의 대화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 제가 봐도 너무 철이 없더라고. 그래서 동생을 대신해 신랑한테 바로 미안해 자기야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에이 뭐 미안할 것까지는 없지. 근데 처제 꿈이 너무 부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딱 이러는거에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순간 기분이 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 꿈? 아니 그게 뭔 소린데? 이랬더니 이 남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직 신우이한테 얘기를 안했대요. 저는 당연히 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했다고 아직까지. 그래서 아니 진지하게 아니라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랬더니 신랑이 이번엔 정색을 하면서 그건 니가 아직 우리 꽁꽁이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내가 괜히 처제한테 그런걸 요구한게 아니라니까. 땡땡이 걔가 얼마나 독한데 중학교 1학년 때 딕풀이 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 A4 용지에 서술해가지고 가져왔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동방신기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 학교 수업 때문에 못가니까 자기가 왜 그 콘서트에 반드시 꼭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또 A4 용지 가득히 써와가지고 부모님이랑 선생님 다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걔가 결국엔 콘서트를 갔어. 이제 알겠지? 그런 꽁꽁이한테 아무 준비도 안된 처제 이야기하는건 좀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오빠라도. 어? 안 그래? 더군다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한 완전 꼴대가 됐는데 이거 씨알도 안 막힌다. 이러면서 또 은근슬쩍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기분이 너무나 아픈거에요. 아니 제 동생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니라 얘도 솔직히 일찍 자리를 잡고 했으면 적어도 지금의 신우위보다 더 능력있는 사회인이 되었을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랑 그런 성향이 다 다른건데 그걸 굳이 비교하는 신랑 얼굴을 보고 있자니 역시 팔은 안으로만 굽는건가 이런 생각도 들구요. 배신감 같은거. 제 동생이 신랑한테 부탁할 때마다 신랑이 신우위 운운하면서 제 동생이랑 비교하는거 이게 맞아요? 아니 정말 이래도 되는거냐고 아니면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걸 굳이 언니인 저한테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는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101번 아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거야?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건데 신우위에게 저런 부탁을 해달라고 하냐고 아니 그전에 잠깐만 니 동생 제대로 살고 있는거 맞아요? 만약 신우위와 쓴위 동생의 위치가 바뀌어서 저랬으면 여기 완전 폭발했을거다. 제발 동생이 멍청하면 언니라도 눈치를 좀 챙기고 동생 단속이나 해요. 이헌당하지 말고 2번 아니 이게 무슨 비교야 비교도 급이 맞아야 하는거지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면 뭐 웃기려고 글쓴건가? 여하튼 계약같은걸 하고자 하면 입점 혹은 납품하는 쪽이 당연히 사업주에게 서류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는거지 신우위는 뭐 땅파가지고 장사하나? 계약은요 가치가 있어야 하는거야. 게다가 직장 한번 안다니고 또 당신 남편이니까 부드럽게 말해주는거지 어디 미쳐가지고 형부모한테 저딴 말투로 압박을 해 가죠? 건방지게 동네 시장 갑판 때 할매도 저따구로는 안하겠다. 4번 응? 팔이 안으로 굽는건 남편이 아니라 선인 쪽인데 말이죠. 저런 철닥선인들 동생이라고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남편이 크게 참았구만 나 같으면 팩트로 확 그냥 진짜 밟았어. 6번 얘도 일찍 자리를 잡고 했으면 적어도 지금의 신우위보다 더 능력있는 사회인이 되었을거라고 봅니다. 이 문장에서 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딱 보입니다. 7번 까불지 말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동생 차단이나 해라. 별거지같은 식충이 백수인것도 모자라 무혐치에다가 인성도 완전 저렴하구만 누가 쓰냐 저런걸? 어허? 안써 아무도 8번 보니까 나이도 있구만 배운거라곤 얌생이집뿐인가 사돈천녀 어려운걸 모르고 주둥이면 쳐 나불거리고 있네. 헐 9번 입어서야 쓴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똥구멍이 비뚤어져도 똥은 똑바로 싸야 한다고요. 이거는 비교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니 동생이 덜 떨어진 거잖아요. 감이 미쳐가지고 사돈한테 그지같은 청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니가 돼가지고 이런 동생한테 뭐라 하고 말일 생각을 해야지. 비교당했다고 니가 지금 화를 낼 입장인가 이거야. 제정신 맞아요? 뭐야? 혹시 동생이 부모 말고 언니를 많이 닮은 건가? 그래서 일어나? 10번 나 같으면 쪽팔려서 지구멍이라도 숨었을 것 같은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에 글까지 올려놨네. 설마 시자니까 당연히 니 편 들어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러면 정말 비극이다 너. 뭐 그래요. 원래 조언도 그게 있거든. 됐어 난 패스. 감사합니다.